가빈 치는거 아닐까? 나이스 잘했어 약간 게임 치사하게 하는 듯? 살다 보면 그럴수도 있지 뭐 이래서 타워를 먹어야 돼요 타워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고 딜교환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쪽군 오는데들이 거의 없네 이쯤 내면 저격수들이 이젠 대놓고 쫄텐데 머리 한만 내밀어봐라 하면서 저 오도방군은 뭐여? 적지에서 놀아 적지에서 놀아 정신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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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개치사하다 하는 꼬라지마 근데 방금 총알 날라온거 같지 않아요? 이상하다 내가 잘못봤나? 잘못떨었나? 브리핑해봐 왜 된거야? 아이씨 놀래라 아군이잖아 적군줄 알았네 적군줄 알았네 적군줄 알았네 적군줄 알았다 에이 펠라 고마워 고마워 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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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둘나 서둘나 적군 서둘나 적군 뭐야 이거 왜 구급상자 안으로 어! 큰일났다 서버 터줄.. 세이브 세이브 야 잠깐만 서버 터진거 아냐? 안돼 인터넷은 안 끊겼는데 어 세이브 야 나 레벨업 어이씨 나 여기서 안죽고 얼마나 버텼는데 버텼다 어 어이씨 급이야 서버 터진줄 알았네 어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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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어이씨 조진 역시 새로운 사람은 얍삽하게 게임을 해야되요 헬기타고 올라오면 우리 요 한마리 더 있거든? 에이치 파악했나? 쟤는 왜 잘 안죽었을까? 누워있어서 그런가? 아아아아아아악 저는 쟀 히오맛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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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애때는 나의 일정도 다짐 잠시만요 우리 아무리 거기서 싸우고 있는거야? 크으으 아직도 킬 아 32킬로 오데스 쩔없다 야 오르지 야 뭐 수루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먹혔지 어쩐지 수루탄 날라오더라 이거 혼자가 아닌데 그러면 그렇지 이게 혼자 할리가 없지 내가 초관하는 기똥차거든 절대 혼자가 아닐거든 절대 혼자가 아닐거든 야 우리 맛이 좀 죽었어? 아 있네 차량 두 대 올라오고 있거든 이쪽으로 조심해 차량 오고 있다 두 대나 야 대놓고 온다 졸라 무섭다 온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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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 먹으려고 한다 타워 먹으려고 idal 으iac 아 아 아이 Celsius 괜히 킬다 날 날래줘 스러짐 에이 노리고 있네 이제 오케이 발소리 듣고 올라오면 나 그냥 버려 수류탄 까고 막 해 수류탄 누가 깠다 아니야? 이 타올을 또 애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드네요 야 200미터에서 머신건 맞고 죽었어 야 나 36레벨인데 아 저 nk 200이구나 어쩐지 역시 말렛 무기를 빨리 먹어야 돼 겁나 좋군 거의 부활 끝날 때 됐는데 오케이 어? 그거 말렛 무기 아니야? 뭐야 무기에다가 저거 뭐 달아놓은거야 저거 흐흐흐흐 좋은거 먹었네 꿀좀 빨아봐 어 말렛 무기 맞지? 꿀 빨아 꿀 빨아 아 좀나 싸들끼네 좀나 싸들기네 야 이거 온다! 계단쪽으로 오고있다 클리어! 클리어! 계단 없어! 계단 없어! 근데 곧 올지도? 야야야야! 벽벽벽벽 이거 넘어올려고 한다 법으로 나 옥상 갈게 계단 조심해 어? 나 더블킬 뜨는데? 잡은거야? 더블킬 떴는데 방금 흐어 아 뭐야 이거 자필이야? 앗싸! 탄창 개꿀 아 이 무기였구나 탄창 고맙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맞기 좋다 다 막네 다 막아 다 막네 다 막아 에이씨 졸라 쏘네 야 문 둘 다 열어 그냥 에이씨 아싸 탄창 고거 마시점 2등이야 마시점 2등이야 뭐야 이거 아따 잘 먹는다 밑에서 막 킬 다 쪼어 잡네 야 둘이 50킬 넘게 했어 소리탄으로 잡았네 개꿀 아하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 잡았고 타워 쪽으로 한 명 오고 있었다 조심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오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저 해치를 아잇 아 잘했구나 누가 나를 저격하고 있는거지 어! 야 야야 뒤뒤뒤뒤뒤뒤뒤 야 위에서 내려왔어 위에서 아이고 죽었지 아이 위 안받네 잠깐 킬 달친다고 한 명이 더 필요한데 이 두 명이서는 막기가 힘들어요 크으 아쉽다 둘이서 64킬 했어 물론 아까 처음에 거 포함이지만 마시점 2등이네 이야아 겁나 킬 많이 먹었네 어 두 명이서 한 개다 농성 잘했네요 타워를 먹으면은 좋은 점이 근데 딱 보이지 해치 열고 딱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거 하나씩 끊어먹고 진짜 좋네요 뭐 준거는 어쩔 수 없죠 빨리 말렛머신거 써보고 싶다 그것만 있으면은 더 잘 잡을 수 있겠는데 아쉬워 칸이 잘 잡았고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고 도전이 다행어내고 헬기 도어 유저예요. 컴퓨터는 하나도 없어 자기가 조종하고 싶으면 하는거죠. 투입! 뭐니? 뭐야 이거 야 비행기로 무슨 다이빙을 하냐 개쩌네. 뭐야 죽었어? 어디있냐? 헬기씨.. 다이빙 해서 나도 죽을 뻔했네. 뭐야. 마시장 어디있냐? 지붕에 있어? 지붕에 있어? 대기 대기 아이씨 졸라 예술적으로 죽었네 어 될 것 같다 잠깐만 안 되나? 부활 안 돼 부활 안 돼 부활 안 돼 아하하 나 아쉽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뇨 게임 끝났어요 아 이겼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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